연마용 집진 커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은 ht g 04 모델입니다 연마용 입니다 보시면 배출구가 있구요 이쪽으로 고무체들이 있습니다 장착되는 기계는 보시기계만 맞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은 맞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착해 보겠습니다 볼트 구멍을 잘 맞춰서 양쪽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연마용 날을 간단하게 조이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진 청소기를 연결하시면 훨씬 더 쾌적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무쿠버는 계속해서 소무쿠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소무쿠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고무쿠버는 계속해서 소무쿠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소무쿠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넣습니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